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인 영월은 34.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속초는 20.4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0도, 강릉이 17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이 31도, 강릉이 22도, 전주와 광주가 29도, 대구는 27도, 부산은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면역력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